어디가? 야 뭐야 제라스야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거... 들어 가야되네 명예로운 소환사되면 오만 야! 야! 제발! 아버지! 아아아아아아 짜증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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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까지! 하하하하하하 아! 흐흐흐흐흐하 내 텔! 텔이 제일 아까워! 텔이 제일 아깝다고 차라리 쓸거면 빨리 쓸걸 아 근데 상대를 보고서야 아 근데 맞지 그게 맞지 상대를 보고서 내가 쓸 생각을 한 거니까 어차피 못살아라는 각이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럭키박스를 또 주셨네 잠시만요 1번 2번 이번엔 2번! 아까 1번을 주신 분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엔 2번 이거 맞추면 오늘 100%야 말도 안돼 제발 야삐! 라이스! 야 오늘 뭐야! 오늘 이거 뭐야! 100%의 성공률 개그워 이러다가 나한테 공급기 쓰겠지? 좀 더 쳐친 다음에 이제 맞아주면 안된다 근데 공 다 피해 어차피 나 공을 안맞아 제라스 공을 맞는 사람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롤 못한다고 생각해 저거는 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이야 꼬린! 아깝이 아깝이 W 쓰겠지? W 꼬린! 오케이! 응 잘가? 야삐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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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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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그래 이럴 때가 아니지 웃을 때가 아니지 아! 드디어 잡았네 하아! 제라스 저 녀석 하아! 정말 시원하네요 타워 볼 때 절대 줄 수 없지 어이 뭐야 오자마자 어이 환영 인사가 거친데 화가 많이 났어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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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했는데 반피 그래 나는 또 접근했을 때 세니까 쟤는 또 저럴 때 센거지 뭐 어? 공수화도 나 안 맞는데 난 이런거 맞는 사람 이해가 안된다니까 아이씨! 이게 왜 맞았냐면 신발이 없어가지고 맞았다 신발이 없어가지고 이거 신발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네 이런 세상에 이거 요네가 잘해야되네 큰일났네 이게 요네가 지금 이게 거의 뭐 핵심이라고 우리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네가 못 크면 안되거든요 애쉬가 넣을 수 있는 딜은 한정적이어가지고 차라리 스왑을 하자 그럴까 요네가 제라스스 상대가 더 좋지않나 대신가 있어서 아 친구야 퓨를 쟤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과 겹쳐가지고 요네가 탑 깔아 이대로라면 안된다 빨리 밀자 이거 우리가 1차 타워 빨리 밀어 퍼블이지 오케이 퍼블 물어 케드린 빼겠지 이제 나이스 내 맛이야 나이스 나이스 다 뛰겠다 이거 하면 안돼 하면 안돼 하면 안돼 진다 나 궁겁다 무조건 우리가 딜이 모자라서 저거 하지마 하지마 안돼 안돼 어 가능한가 어 좋았다 어 신경쓴다 아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는데 우리 마우카이 궁겁고 나 궁겁져서 이거 진단 말이야 자자 봐봐 피하고 나이스 이거봐 된다고 했잖아 어 어 너희들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마 궁이 없다라고 해서 한계가 생긴게 아니야 한계는 우리가 정할때 그때 생긴다 나이스 이거지 후시 후시 잘한다 나이스 후시 잘한다 너무 아쉽다 왜 티어가 그따구냐고요 하 비없이 옷은 여전하네 민섭이 자네 뭐야 양아치야 자네 뭐야 불량서클 가입했어 채팅이 왜 그 모양이야 9년 전에 어 당신 팬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돌아왔어 근데 왜 그렇게 돌아왔어 당신이라고 왜 당신이라고 불러 나 때문에 엎나간거 아니잖아 민섭이 근데 9년 후에 어 당신이 달라진게 뭐임 너는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좋게 달라져야지 차라리 나처럼 가만히 있던가 그대로던가 하하 너는 좀 그대로여야돼 이 자식아 어허 왜 이렇게 달라진거야 좋아 자 함께 나이스 좋다 나이스 좋다 이거지 티버크로 되잖아 아허허허허 제가 제일 쪼끄매요 많이 먹어야돼 오케이 빨리 밀자 가라 hy 아하 역시 새해로구만 가오리까지 주는거보다 흔치않은 이벤트데 어 이거 진짜 충청도나 전라도에서도 잘 안하는 이벤트인데 오늘 협곡에서 하는구나 진짜 운이 좋았다 개군 우리가 한타를 잘하네 야무지게 요네도 솔찬히 걱정했는데 상당히 잘하고 베인이 일단 힘을 못쓰고 있어요 베인이 저쪽도 잘해가지고 저거였는데 개인기는 좋지만 좀 그 합류가 팀워크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항상 우리티어에서 솔직히 개인기량도 좋고 팀파이트도 잘하면 그거 부캐지 내가 뒤에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몰라 가자 응 맞았쥬? 주바이냐 착각! 꺄아악! 아이 좋았어 개군 이게 게덴이지 이게 게덴의 한타지 아 이게 라이츠지 개구 컷! 앗! 아 까비 근데 제가 죽었지만 2차 타워를 밀어냅니다 개구 오케이 이것이 한타의 쥐돌이 아 케넨이다 자 이거 템포를 봐야돼 우리 팀에 우리 팀이 같이 올 수 있을 때 해야돼 나만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자 빨리 오셉 오케이 고! 살짝 빠져주고 고! 좋아! 이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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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파이팅의 개넨이지 하하하하 개구! 끝낼 수 있나? 가자 가자 가자! 야 오카이야 너 뭐해? 야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임마 이거 포기해 포기해 제발 포기해 이거 이거 해야돼 아 못잡았네 아 큰일났는데 빼빼빼 애매하다 빼라 빼라 어 좋은데? 아 그동안 우리가 싸워온게 많아 그렇지 오케이 고! 오오 고고 나이스 그냥 오카이야 너가 잡을 수 있겠어? 16레벨인데? 룰루가 함께한다면? 나이스 바로는 안될 것 같다 아 미드 달렸어도 좋았네 지금은 노노 애들 애들 살아난다 노네야 자 마지막 칸타가 될 수 있다 내가 봇 볼게 베인 봇에 있다 하하하하 개것 이 녀석 이제는 안되지 싸울것은 처음부터 칼을 아니 활을 빼들었어야지 이 녀석아 좋아 형님 이렇게 돈을 잘 벌 줄 아시다니 투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영씨 형님 풀레 가시던 날 저 홀드3으로 다이빙해서 재투났는데 아 진짜요? 이제 형님이랑 저랑 디어가 반대가 돼서 예 인생은 참새옹지만에요 예 버싱 전 돈 벌러 갈게요 히의드 뭐야 끝이야? 하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용도였구나 아 저는 미션인줄 알고 주의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벌러 다녀오세요 화이팅 게임보다 잡고 그 다음에 케이틀린 굿 피하고 평탐 Q W W 휴 나도 있어 임마 하아아아 아웨워 warm 아암아 너무 오바했다 어 잘한다아 룰루 어 케너무 커져나 185 2등신이긴하지만 비율은 똥망이지만 185까지 컸다 개그 죽여버려cor рын하 가라~~ 위ómoPEIsa 죽여버려 아 제라스 못잡은게 조금 아쉽네 끝내버리자 샤샤 아 이거는 사야지 코어템 하나라도 더 갖고있어요 간지니까 하하하하 아 쥐중의 쥐 간쥐 간쥐 간쥐였다 간쥐 나는 플레이였습니다 제라스랑 라인전했지 아 와줬다 그래 마오카이 주자 또 누군가 죽기 애매하면은 어 또 서포터 주는게 맞는데 또 이렇게 나를 또 잘 보살펴 줬는데 마오카이님께 또 은혜 갚아야지 오늘의 아 럭키박스 주셨어요 아이고 대기중인 럭키박스 누구십니까 뽀뽀미님 1 2 3 4 이야 4분의 1이네 아까 내가 3번으로 받았었나 아 4번 삘이긴 한데 그래 삘 데려가자 4번 4개의 상자중에 과연 어 어 어 이거 뭐야 맞춘거야 아니 뭐야 뭐야 꽝이라는데 이거 뭐야 꽝인데 왜 만원씩 주세요 아 꽝도 만원이에요 당첨도 만원이고 아 지금까지 내가 잘한게 아니고 오랜만에 지금까지 내가 잘한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세팅 해놓으신거에요 당첨도 만원 꽝도 만원 저는 여태까지 제가 잘한줄 알고 하하하하 당첨한거야 아 당첨한거야 4번 맞아? 아니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때 선의의 거짓말 같은데 허허 안 쪽이 뭐 딱 어 어 으 액 으 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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